100세 시대가 도래암에 따라 갈수록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.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. 마포구에서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구립가자행복경로당을 개소해 지난 24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. 노인들의 여가시간 활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가자행복경로당을 개소해 지난 24일 개소식이 열렸습니다. 개소식에서는 마포구청장,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장, 여러 의원들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이 만들어지기까지 도움을 준 LH공사 서울지역본부 강북센터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가자행복경로당 회장에게 증서를 수여했습니다. 이어 구청장의 축사, 내빈들의 축사일 순으로 진행돼 많은 사람들이 경로당 개소를 축하했습니다. 가자행복경로당이 개소됨으로써 마포구에는 152개, 성산동에는 20개의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. 앞으로 가자행복경로당이 많은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고 노인복지를 향상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